임플란트의 구조가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과 치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치아도 뿌리가 있고 치관이라는 바깥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임플란트도 뿌리에 해당하는 나사 부분과 치관에 해당하는 치관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나중에 속에 지대주 나사라는 나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아와 같이 뿌리와 치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